다 너때문이잖아, 아이씨 야 이거 어떻게만 안 듣는데, 그 약 근손실 온다고 와, 졸라 어색했다 뭐 어색한 것 없이 누구한테 때릴래? 됐어 야, 그 새끼 씨발, 그 새끼 집주에서 불러 어 근데 그 새끼 진짜 똑같이 해줄 테니까 아, 걔네 집에서 불오텐데 말할 수 있고 아, 제발, 아, 제발, 그만 닦아, 닦아서 내 거 줄게, 내 거 줄게 소고기도 먹었었는데 계속 뿌리지 마라 아, 저 쪼잔한 새끼 소고기 얼마나 한다 아이씨, 벌써 다 먹는데 또 네가 다 차 먹었지? 같이 먹었잖아 나 한 번밖에 안 먹었다고 또 사면 되지, 뭐, 네가 아낄 게 없어 단백질 아끼냐? 네가 돈 더 내라 뭔 개소리야, 5대5지 누가 5야? 어 누가 오냐고 저기 혹시 뇌도 근육이세요? 너 이따 마트 가서 전화해 왜 집에 먹을 거 없어 아, 문자로 해, 한번 배달 시키는가 뭐 먹을 건데? 야, 물회 어때, 물회? 나 물회 안 먹어 아, 회 시켜 나 회를 안 먹는다고, 그걸 모르냐? 야, 목살 어때? 목살 샐러드로 시킨다 야, 샐러드로 뭐 돈 주고 사먹는 게 하나 아니다 잠봉 배려 먹자 나 보토 안 먹어 보토 빼고 시킬게? 하, 얼만데 배달비까지 36,000원 야, 미친 거 아니야? 야, 취소해라 뭐 시켰어? 아, 36,000원이면 야, 일상 한 달치에다 다카소 20개에다가 야, SBD 36개월로 그냥 할부로 끊을 수 있는데 너 진짜 언제 철들래? 아침에 들었어 아, 진짜 이 새끼가 보좌 보좌하니까 아, 진짜 아, 아프다고 예쁘다고 따라하지 마라 아, 미쳤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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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, 나와봐 너희가 나이가 몇인데 싸우냐 아니, 아버지 이 계집애가 뭐죠? 아니, 얘가 먼저 한 명씩 말해 딸 아니, 아빠 아들이 철을 안 들잖아 뭐? 철을 안 들어? 아니, 아침에도 들고 온 게 철인데 이 지금 아직도 쎄름 생활하는데 철 들 거면 확실하게 들어라 애매하게 들지 말고 야, 내 아빠 정말 존나 멋있다, 진짜 와, 모티베이션이 확 되네 야, 아버지 철 확실하게 들고 오겠습니다, 진짜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아빠랑 왜 결혼했어? 속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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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oel 한번 가슴 찾아랑